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버전관리의 핵심은 비교예요 비교를 통해서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있다는 것이 버전관리의 핵심적인 효용입니다 여러분이 검색엔진을 통해서 diff 툴로 검색해 보시면 여러 좋은 도구들이 있어요 이 도구들을 이용해서 차이점을 보다 정교하게 비교해 보세요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현재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버전관리를 하지 말아야 할 파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gitignore라는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파일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을 편집하다 보면 그 프로그램이 필요에 따라서 임시 파일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나 혼자 보기 위해서 비밀번호 같은 것의 특정 파일에 메모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버전관리하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gitignore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무시하고 싶은 파일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gitignore로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 git의 정말 중요한 특징 또 git의 혁신적인 면 중에 하나는 branch라는 거예요 환상적인 도구인데요 branch는 마치 평행 우주처럼 우리의 저장소를 여러 가지 상태로 공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고객사가 구글,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서 그 각각의 회사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다른 내용을 수정해서 제공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은 저장소 전체를 복사해서 디렉토리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작업하려고 할 겁니다 branch를 이용하면 저장소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의 저장소에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branch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보세요 한편 각각의 버전을 식별하는 식별자로 commitID라는 것이 사용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commitID는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commitID 대신에 적당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태그예요 태그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버전의 commitID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으로 쉽게 중요한 버전을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백업입니다 백업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정보를 언젠가는 유실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킷은 자체적으로 매우 편리하고 안전한 백업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클릭 한 번으로 지금까지 작업한 것을 인터넷에 업로드해서 백업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옮기면 그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요 한편 킷으로 백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어려워요 혹시 백업을 배울 때까지 나는 백업을 하지 않겠어 라고 마음먹고 계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드랍박스, 구글 드라이브, 원드라이브와 같은 서비스에 우리의 저장소 디렉터리를 올려서라도 백업을 꼭 하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100만배는 좋습니다 또 여러분이 백업을 하게 되면 백업 너머에 자연스럽게 협업이라고 하는 기능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버전관리 한만한가요? 버전관리가 어려운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배우려는 조급증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또는 나의 문제는 별거 아닌데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도구를 도입하려고 할 때 버전관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지옥을 버전관리로 빠져나오는 방법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하기 전에 여기서 최대한 오래 머물면서 배운 것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그 다음 고개를 넘을 수 있는 체력이 또 조건이 마련되면 그때 수월하게 어렵지 않게 희망차게 그 고개를 넘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